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시작했던 고2 모의고사 41번, 42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소재는 기계의 과도한 사용을 피할 수 있는 휴식을 주어라 이게 답이었죠. 명령문으로 give a machine give machines give machines a break 휴식을 줘라, to avoid 할 수 있는 과도한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상식인데 맞죠? 자, 1번 이 조직이, 하나의 조직이 임폴티드, 수입했어요. 새로운 기계를 가진 기계겠죠. with capacity 능력인데, 형용사용법으로 to produce, 만들 수 있는 질이 좋은 제품들을 at lesser, 더 낮은 가격으로 효율성이 좋죠. 매니저가 was responsible for 책임졌어요. 많은 양을 in 상대적으로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의, 짧은 시간의 기간에, 위에서 좀 갈걷는가 보죠. 부장들이, 아니면 이사들이 시작했어요. with full utilization 저치사의 목적으로 완벽하게 사용을 했어요. of new machinery 새로운 기계를 operated 24-7 24시간 내내 7일은 24 hours and 7 days 일주일 동안 24시간 하루종일 maximum, 아까 pool이랑 maximum 같이 가죠. 최대의 능력치로 paid the list 부정어의 느낌으로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 little, list, few 이런거 있죠.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같이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to 어디에? 다운타임은 가동시간이고 가동시간에, 그 다음에 recovery break 휴식 시간에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시간에 오브 머시너리 기계 이거 신경 안 썼다며 쌩꺼고 막 돌렸어요 그 기계는 새로운 기계였고 동격의 보호죠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들어갔죠 수식으로 주격보호로 그리고 이 기계는 지속했는데 투 프로듀스 하는 것을 일률로 만드는 투 부정사의 목적어 결과들을 그래서 다시 종속적인 목적어에요 그러므로 조직의 Profitability 수익은 Soar 처음에는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는 Appreciated 감사 아니고 인정되었고 뭐에 대해서? 그의 수행에 대해서 와 주식이 잘하네 이렇게 됐죠 Now after some time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매니저는 일 잘했으니까 승진되어졌고 과거분사 수동의 1번 트랜스포 이동되어서 승진한 것 같죠 약간 프로모티드 된 느낌 올라가서 이동된 거네요 다른 위치로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슉 가보면 기계가 이제 이렇게 됐겠죠 맞죠? 망했어 이제 자기는 책임 안주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새 매니저가 다 홉박스게 생겼어요 새로운 매니저가 came in 왔어요 그의 자리란 말은 승진해서 나간 얍삽한 놈한테 To be 되기 위해서 In charge 책임을 지기 위해서 러닝은 운영하는데 그 제조에 위치해서 하지만 이 새로운 매니저요 깨달았어요 깨닫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으로 대절이 목적으로 들어간 명사절 With heavy 아까 전에 지금 풀 혹은 맥시멈 들어갔죠 과도한 사용과 함께 자 그리고 Without downtime 가동시간인데 수리를 위한 가동시간 없이 안쉬고 A lot of 많은 부분들이 Of the machine 그러면 그래서 부분들이 복수에요 그래서 wall 들어갔어요 상당히 warn 그래서 where 입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달아 없어지다 where out where away 달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동 warn 과거분사 형태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는 need 몇몇의 부분들은 필요되었는데 To be replace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대체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be replace 로 수동형으로 쓴 목적어 두 번째도 To 생활되고 To be 생활되고 수리되어지기를 필요로 했다 자 이 세 매니저는 Head to put 넣었어야 돼요 자 put a into b 구조에요 자 상당한 시간 1번 그 다음 노력을 2번 어디다 놨다 Repel 수리와 유지에 그 기계에 자 위치는 전체 사실로 잡아요 주격인데 뒤에 동사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썼다는 것은 결과가 되는데 당연히 더 낮은 생산력에 기계 수리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Loss 손실이 있었는데 For profit 이익에 그래서 초기 매니저는 Head only taken 시재주의 대가거 이전에 붙일게요 대가거니까 오직 taken care of 신경 썼어요 목표 어떤 목표 생산의 목표만 자 그리고 Head pp의 1번 Head pp의 2번이요 이전에 무시했는데 모를 Machinery 기계에 대해서 기계를 이해 못하고 지 승진을 위해서 막 돌린거죠 비록 그가 had short term good result 비록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망한거는 새로운 매니저가 망한거죠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Not giving attention To recovery and maintenance 그래서 Not 동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Not의 위치주의 관심을 회복과 그리고 유지에 주지 않는 것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인 전치사고로 썼고요 Long term 장기간에 부정적인 결과들 그래서 네거티브가 답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쉬운 질문이었고요 빨리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핵심 소재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계의 과도한 사용을 피할 수 있는 휴식을 피할 수 있는 휴식을 주어라 말이 좀 이상한거 같아요 읽어도 맞죠 여튼 이번에 2020년 6월 18일에 쳤던 고2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까지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뭔가 노티스를 하나 걸어놨는데 제가 새로운 뭔가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월 모의고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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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